지난번에 나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어? 난 이제 영혼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야. 죽일 수도 있을 거야. 내가 그 선우야한테 조용도 안 해가지고 음료수에 약을 탔다 얘기잖아. 사람이든 귀신이든 범위 잡으면 되지. 그럼 우리가 경찰한테 들킬 수도 있어.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했잖아. 이번에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여. 눈이 왜 빨개지는 거냐고요? 물건 만지고 사람들 구하고 그럴 수 있는 대가로 악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?